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광주경찰청은 박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구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 모 씨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비용 2,800여만 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